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의 길이는 16만 4천 8백미터입니다. 멀리 떨어져 돌아가야만 했던 곳을 빠르게 갈 수 있게 이어주는 다리. 기술의 발달로 긴 다리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탑5를 함께 만나보시죠. 5위는 태국 방콕에 있는 밤나 고속도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 전용 다리로 총 길이가 5만 4천 미터에 이르는 왕복 6차선 고속도로인데요. 10억 달러가 넘는 공사 비용을 틀려 2000년 개통한 이후 방콕의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도로 그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4위는 웨이란 웨이오 대교입니다. 7만 9천 7백 32미터의 철도교로 중국 정저우시안 고속철도의 일부로 크고 작은 강을 여러개 건너는 노선으로 2008년 개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3위는 11만 3천 7백미터의 켄진 대교입니다. 2011년 6월 개통한 철도교로 중국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의 일부인 랑판과 칭시안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고요. 높이 32미터 무게 860톤의 지지대가 쭉 늘어서서 다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1위는 15만 7천 3백 17미터의 장화 가오슝 고가교입니다. 장화현에서 가오슝까지 5개의 현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대만에서 가장 긴 철도교로 타이페이와 가오슝을 잇는 고속철도의 일부입니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하며 2004년 개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1위는 단양쿤산대교인데요. 2011년 개통된 길이 16만 4천 8백미터의 철도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난징을 이어주는 이 다리는 현재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건설 비용 85억 달러, 건설 기간 4년에 동원된 근로자만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